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야말로 부모의 탈을 쓴 밥버러지 인생들 데리고 왔습니다. 인간도 아니죠. 봅시다. 제목 너는 평생 절대 결혼하지 말고 우리 집안의 가정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라 라는 부모들 예 지옥에 있는 악마도 울고 갑니다. 원제 결혼하지 말고 가정을 책임지라는 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방탄하는 것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요.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부모,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저까지 다섯 명입니다. 아니죠. 정확히는 다섯 명이었어요. 작년에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네 명인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잠깐 저희 가족에 대해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먼저 아버지는 퇴직 후에 일용직을 가끔씩 나가요. 나이 50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인데 나이 50대예요. 그리고 남동생은 중증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이에요. 끝으로 저 직장인이고 세후 연봉 4530대 초반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구성되어 있어요. 집은 서울 외곽 쪽에 한 채 있고 그 외에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금 재산 이런 건 절대 기대할 수도 없고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동생이 살아있을 땐 저랑 각각 월 80씩 들여가지고 어찌어찌 가정을 유지하긴 했는데 여동생이 죽고 난 이후 저 혼자만 오롯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어요. 제가 가장이죠. 솔직히 돈 4,500이면 저 혼자 먹고 살기에 아무 무리 없고 아니 또래에 비해 많이 버는 편이죠. 근데 이걸로 내 식구가 먹고 살기엔 너무 힘들고 빠듯합니다. 새전도 아니고 새후면 정말 많이 벌죠. 특히 집에 있는 남동생은 중증장애라 일은커녕 하루종일 엄마가 옆에서 붙어가지고 돌봐야 되고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말아봐야 두 번 정도만 일용직을 나갑니다. 이러다보니 저랑 여동생이 가정을 책임지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죽고 난 후로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제 눈치만 보면서 월급날이 다가오면 매번 넌지시 너 이번 달 생활비 얼마나 줄 수 있냐? 이런 걸 물어요. 또 동생 병원비가 제 생각보다 지출이 엄청 크더라고. 그래서 최근엔 어쩔 수 없이 하나 있는 적금까지 깨서 줘야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냥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죽고 난 뒤에 동생을 끝까지 돌봐줄 수 있는가 이런 걸 대놓고 물어보고 또 결혼 같은 것도 아이고 결혼 그거 요즘 세상이 하등 쓸모없고 필요도 없다. 혼자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요. 오롯이 새로운 내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하튼 저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10년 가까이 만난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동생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이젠 없어요. 정말 끝없는 시공창 진창과 암흑뿐입니다. 한 채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죽어도 못 헤어진다는 남친에게 처음으로 모진 말들, 상처가 되는 말까지 퍼부으며 정을 뗐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렇게 그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죠. 살기 싫어도 삶의 의욕이 없어도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나머지 가족들도 다 죽는다. 이런 뭐랄까 원치 않는 책임감 아니 족쇄 때문에 억지로 살아있는 이게 너무 고통이고 하루하루가 비참해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다 포기하고 집에 달마다 300씩 주고 그 나머지 조금 남는 거 그걸로 제가 쓰고 살아요. 근데요. 이 300도 거의 대부분이 동생 병원비로 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차라리 이걸로 당신들이 뭐 잘 먹고 사치라도 했으면 때깔이라도 좋을 텐데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도대체가 옛날에 동생이랑 나랑 월 80만원씩 줬을 때는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마이너스 통장이 있지 이러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나마 동생 사망보험금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던 집 대출은 모두 상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 집 한 채만 오롯이 있는 자산이죠. 저는 지금 동생이 이 세상이 없다라는 그 슬픔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걱정이 돼요. 알아요. 언니로서 완전 실격이죠. 미친년입니다. 근데요.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슬픔이라는 감정도 여유가 있어야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 30년된 허름한 빌라에 저축하를 못하고 아무 미래도 없는 제 삶이 너무 비참하고 우울합니다. 여동생이라도 살아있다면 부담이 덜 됐을 텐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또 제가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엄마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당신들은 언제나 똑같은 말 아이고 그래 하루빨리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남은 제 인생은 그냥 다 포기하고 사는 게 맞는 거겠죠.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보니까 스니가 그들로 하여금 먼저 기대게 만들고 있네요. 고작 50대입니다. 50대 남들 다 열심히 일하는 나이에요. 님이 생활비를 그렇게 자꾸 주니까 저렇게 님한테 기대는 거 아닙니까? 우선 옥상 원탑 옥탑방 그런 원룸이라도 구해가지고 당장 나가세요. 그래야만 님 앞으로 임대 주택이라도 한 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해야만 네 아빠가 일을 한다 이거예요. 아빠한테 말하세요. 당신이 이 집안의 가장이다. 나이도 아직 팔팔한 고작 50대일 뿐이다. 정년 퇴직도 65세로 바뀌는데 도대체 왜 일을 안 하고 가족 부양을 안 하냐. 일용직 하지 말고 쿠팡이나 마트 배달 일이라도 해라. 열심히만 하면 월 3,400은 충분히 벌 수 있다. 동생은 요양원에 보내고 엄마도 이제 일을 해라. 시장을 나가든 하다못해 동네 편이지 말봐라도 해. 둘 다 그럼 180, 200은 벌어. 동생 요양비 충분히 낼 수 있고 남는 걸로 본인 용돈도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 다 같이 죽자 이거냐. 당장 요양원 보내고 사람답게 살자 라고 하세요. 그리고 님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무조건 생활비 끊고 부모들은 앞으로 매달 20만원씩 적금 들여가지고 추후 저 두 노인의 병원비 나갈 때 그때 보태고 또 저 두 사람 70 넘으면 집 담보 연금이나 받으면 그걸로 살라고 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유일한. 5번 50대 지금 장난하나 요즘은 50대가 아니라 60대도 자격증 따고 돈 버는 나이입니다. 동생은 시설에 맡기고 당장 나가서 돈이나 벌라고 하세요. 특히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를 따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혜택도 있고 돈도 벌고 동생 간병도 더 잘되니까 어이고 6번 동생 병원비를 감당 못하면 치료를 그만둬야지 왜 부모도 아니 쓴이가 가족들을 책임지고 삽니까? 예? 7번 도대체 왜 그러고 사나요? 저는요 쓴이가 아닌 가족들을 포기하고 독립해서 본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동생은 니가 아니라 부모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들도 이제는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으니까 당장 버리고 너 혼자 자유롭게 사세요. 8번 하루 빨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라는 이 말은 님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가스라이팅이죠. 님 부모는 이미 부모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아픈 손가락 하나 때문에 멀쩡한 자식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놓고 있는데 아니 할 거면 지들이 해야지. 대체 왜 이런 가정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님도 똑같은 자식입니다. 동생을 낳은 부모가 아니라고요. 매정하게 끊어내세요.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죄책감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님은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남동생 부양하느라 본인 인생을 단 1초도 살 수 없을 거예요. 명심해. 9번 아이고 미친 것들이 새끼들 등굴 뽑아먹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네. 더럽네. 아니 무슨 나이가 8, 90대는 것도 아니고 고작 50에 저 세상 빨리 가야지 드립을 하고 자빠졌어. 요즘 길거리 나가보세요. 전단지 나눠준 어른들 보면 죄다 7, 80이야. 용돈벌이 한다고 나오시는 건데 지금 저게 사람이 그것도 50대밖에 안 된 부모가 자식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건 그냥 밥벌지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10번 죽은 여동생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보다 동생이 아직 살아있으면 본인의 짐이 덜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게 너무 슬프고 아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엄마가 암이라고 저만 속고 있었네요. 참고로 이 사연은 아까 댓글에 달려있길래 제가 한번 찾아본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벌써 몇 년 동안 저희 엄마가 위암 말기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알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매달 70만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이젠 도저히 빠틸 수가 없어가지고 개인 회생 신청하려고 진단서를 좀 떼달라고 했더니 암이 아니래요. 심지어 이거 저 빼고 아빠 남동생 다 알고 있었고 그냥 온 가족이 나를 속인 거지. 그동안 진짜 죽기 살기로 아끼고 아끼어 있는 돈 없는 돈 거기다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어떻게든 돈을 보냈는데 그랬는데 암이 아니래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냥 멍합니다. 이게 자식한테 할 수 있는지 시끄린가 싶고 확 죽어버리고 싶어가지고 바로 어제 가족들 보는 앞에서 미친년처럼 울고불고 소리치고 다 때려부수고 오만 날지를 다 떨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돈이고 뭐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친 거짓말로 내 인생 쪽 빨아먹는 게 가족인가 싶고 그냥 연 끊고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저 혼자 살고 싶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미친 사탄도 개쌍욕 처박을 미친 것들이네. 와 2번 억울하겠지만 지금 당장 돈 70만원 지원 끊어버리는 거 이게 제일 크게 연 먹이는 최고의 방법 아닐까요? 어차피 그 돈 못 돌려받는 거고 또 저들은 평소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사람 돌아버리거든. 그러니까 연 끊어버려요. 그리고 뭐하나 들고 나오면 더 좋고 내 댓글 사탄도 못 이기는 가족인데 쓴이가 뭐 가지고 나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까요? 헐 2번 가족끼리는 절도째 성립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걸로 고소할 수도 있으니까 역시 물건을 훔쳐 나오는 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 마세요. 3번 뭐? 직구석이 먼저 사기를 쳤으니까 내가 쓴 일하면 뭐가 됐든 다 들고 나왔을 거요. 어차피 연두 끌을 건데 뭐가 무서워. 안 그래요? 3번 이미 준 돈이야 돌려받을 방법 없겠죠. 그러니 저라면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조금이라도 돈이 될 만한 건 다 중고나라에 팔아버리겠습니다. 아빠랑 동생 물건이라 해도 내가 70만 원씩 드린 이후에 산 물건이라면 다 팔아버릴 거야. 4번 이게 실화야? 정말 믿기 힘든 아니 믿기 싫을 정도로 소름 돋는다. 5번 저랑 동생이 어릴 때 저희 집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빌리고 이자를 꼬박꼬박 드렸는데요. 그 돈 사실 알고 보니까 아빠가 할머니한테 준 돈이었대요. 엄마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겠다고. 미친 아빠는 엄마랑 저랑 동생 생활비로 써야 하는 돈인데 맨날 엄마한테 돈 없다고 돈을 안 준 거야. 대댓글 헐 이건 돈 뭐야? 아니 니네 아빠 도대체 왜 그랬대요? 몰라요. 혼자 살다 죽어가지고 이제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6번 와 미친 이게 사람이다 정말? 와 추가 악에 받쳐 쓴 거래 공감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곧 알바를 나가야 하는데 목이 맵니다. 대학도 못 가게 하려던 거 서울 기숙사에 들어가서 절약장학금 받으며 다녔고요. 당연히 대학원도 가고 싶었는데 제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이 그지 같은 것들이 그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돈을 벌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 혼자 서울에서 원룸 반지와 전전긍긍함에 살고 엄마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온갖 알바에 투잡 쓰리잡 대출도 받고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이걸 알아본건데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 가족들 보는 앞에서 칼을 물고 확 죽어버릴까 하다가도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못하겠어요. 사람 미쳐버리겠습니다. 계속 소름 돋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끔찍하기만 한데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같이 화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저기였으니 부모 자식간이라 해도 고소 가능해요. 제가 해봤고 또 승소까지 해봐서 잘 아는건데 이정도면 형사고소 충분하니까 당장 고소해버려요. 2번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고 또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어? 그것도 말이야 모르는 남도 아닌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거요? 이게 인간이야? 아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건가? 아무튼 그 돈 전부 다 아들새끼한테 들어갔을거요. 아들새끼한테. 그러니까 지도 아가리 쳐닫고 같이 모르새로 있는거지. 미친 집구석이요. 온 가족이 딸내미 등꼬로 쭉쭉 빨아먹고 있었네. 3번 이건 암에 걸린게 아니고 엄마 자체가 암이네.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확 잘라버리세요. 일단 뭐 인간들이 아니죠. 그런데 두번째 사연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배고파. 꼬로록 꼬로록. 위암 말기를 몇년동안 그렇게 있는데 병원은 한번 안가봤다는 것도 그렇고 또 티가 나거든요. 그정도로 아픈 사람은 제가 어머니를 암으로 보내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심이 돼요. 물론 암이 걸려도 때깔이 좋은 사람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첫번째 사연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짜 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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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